경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고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송치했습니다. 우 시장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당시 경쟁후보가 선거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.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. 한편 우 시장은 줄곧 선거브로커와의 유착서를 부인해오고 있습니다.